구독해 줄래요? 구독해 줄래요? 아 진짜! 아 또 있나! 아 집어 던져!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? 제가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가게 같은 데서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가게에서 이제 나 기억하시더라고요. 또! 또! 또 오셨어요? 이러면서 진짜 개.. 개빡쳐 진짜! 하.. 그리고 포기했다.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. 난 할 수 있다. 할 수 있어. 오늘도 4분의 1 캠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. 어머 저게 누구야 또 오셨네요. 역시 취약.. 하.. 진짜 싫어. 아 진짜! 아 짜증나 짜증나. 자꾸 껐다 켰다 하는 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보여주기 싫어. 이게 진짜 개 쪽팔린다. 그.. 그래서 오늘 해볼 컨텐츠는 아무것도 없어요. 어.. 게임이라도 좀 해볼까? 캠.. 이왕 캠을 켰잖아요? 그러면은 캠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? 나 염색 잘 됐네. 아이 개XX야! 그 버전 신버전 둘 다 가져달라고! 지금들이 더 이쁜걸? 가자! 이따 회의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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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지면 여정. 여정 한 번 더 해야겠네. X 하지 마세요. 그 요루를 못 이겨. 요루가 강하네. 요루를 요루를. 개꿀잼. 아니 이거 재미있겠네. 어마! 하하하하. 아니 이걸 못 맞추네. 어! 어떻게 한 발을 날았는데 그 한 발에 뭐에 들어가냐. 이걸 해내는 당신은 영웅 그래도. 응. 안 돼. 생기긴. 하나, 둘, 셋. 간다! 똑똑해봐! 오 내가 딱 그거 썸내는 거예요? 유리얼 끄크. 하지만. 힐러! 하하하하! 으악! 아이씨. 아이씨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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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... 저때는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? 정답을 알려주세요. 네? 네.. 염어먹으셨어야지. 그치. 뭔지 모르겠지만. Mission으로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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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멋있어 아니 이거 계속 누나가 뻑해 새끼야 아아 하하하 하하하 이때 밴딸 제인도와 똑같은 위치했나 보다 제인도와 똑같은 위치했나 보다 어퍼 들고 롱 쨔고 있는 저기 왼쪽에 소모해 쭉해 쭉해 피스 믿고 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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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안죽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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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죽을 줄 죽을 줄은 몰랐지 피가 8인데 다행히 죽지 살아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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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라면 넌 일로 온다 와라 오케이 놀라라 하하하 하하하 아 근데 김별주 안사면 게임 안한대요 그건 맞아 하하하 어? 에이스 보여주나? 보여주나? 하하하 누구한테 총을 사주는 바람에 제가 돈이 없거든요 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 네 명이다 네 명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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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되네 야 딱 보여줘요 아 보여드리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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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gą 맞죠 맞죠?? 형의 이정 여러명 지 não 아 진짜 душ이 너무 아깝고 내가 알던 우리 슈댕님은 이렇지 않았는데 흐음 밥 먹으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옛날엔 나만 보면은 퓨덩이 너무 좋아요. 안기고 그랬는데 저는 안 그러네. 세이르님 포화나 하실래요? 어? 죄송합니다. 아무것도 그러지 마요. 나 때문에 더 어색해졌잖아. 뭐하는 거야, 지금. 뭐라는 거야? 네가 포화나로는 단어를 꺼내서 그렇지. 이거 꺼내래? 그냥 여먹어도 한 번 하자고 했으면 한 판만 해볼게요. 라고 했을 텐데. 그러니까 여먹어도 세이르님 단어 가지고 포화나 세이르 이렇게 해주세요. 세이르님은 그런 게임 안 한다고. 우리 세이르 형은 무슨 게임 좋아하는데? 썸썸 편의점? 어떻게 하지? 와... 저기 썸썸 편의점은 이야기인다고. 아이돌 염수생이 있거든. 박쳐. 네가 뭘 알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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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. 괴물이 된 레이나다. 딱 떼. 어딨냐? 졌어! 약간 그거지. 김숨진. You know? 김숨진이긴 해. 지금 밑에가 안 보여서 왜 바스트 사이즈에 모르겠어. 박쳐. 네가 뭘 알아. 쓰레기야. 자꾸 내 눈에다가 아! 진짜 피해방송 맞았네. 누나 뭐 행. 뭐 행. 왜 애교 부려요 설레기? 왜 왜 그렇게? 세이르님 저 두 사람 좀... 죄송합니다.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. 아 발로란트 재밌습니다. 그렇죠 여러분. 너무 재밌네. 아 재밌다. 웃어 빨리. 웃음 배리네 웃음 배리네 웃음 배리네. 아하 재밌다. 와 다음에도 같이 하고 싶네. 저 새끼는 영원이란 게 이름이 없는데? 뭐지? 너 파랗냐? 영원? 여기 있다 무빙! 무빙 호칭이 성격. 빨리 나한테 칭찬 좀 해줘요. 그래야 나 잘하거든. 잘고 날았나 하고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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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는 잘한다. 지랄. 아 불타임. 개쌍하게 죽네 야. 아 진짜 개 웃기네. 억하지? 김오치? 아니 아니 봐봐 나 방송 중이지. 그러니까 게임 끝났으니까. 잠깐만 잠깐만 나는 그만하고 싶다고. 아니? 어림도 없어. 뭐야? 안녕하세요. 저 우리 동료가 되나? 뭐야 니들? 아 리오니아의 람더 친구요? 상의 주 36일 됐구요. 리오니아는 못 할 것인데? 싫어 X 이끼야. 나한테 개 못하는데? 아쉽네. 깝깝깝. 잊글라가네? 나 너무 많이 했어. 잘가요 선생님. 아 네. quién 모르겠어. 고생하셨습니다.